지루성 두피염이 심한 분들은 너무 싸움하나 반치력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탈모의 전문가시죠 모재림 성형외과의 황정욱 대표 현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두피 건강 모발 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루성 두피염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루성 두피염 도대체 뭔가요?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해서 이게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고요 우리 일반 성인에서 20% 내지 30%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춘기 학생들도 그렇지만 중장년층에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이 생기는데요 쉽게 말하면 두피가 좀 붉어지고 조금 더 심해지면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각질과 비듬이 많이 생기는 그래서 심해지면 진물도 나고 딱지도 안게 됩니다 증상을 좀 하나하나 알아보고 우리가 이걸 알아보면서 내가 지루성 피부염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좀 적어 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네 머리에 쉽게 기름이 끼는 그래서 머리를 아침에 감았는데도 오후가 되면 머리가 떡이 져서 이렇게 갈라붙는 분들이 있죠 두 번째는요? 그리고 머리가 가려워서 자주 그렇게 손이 간다 세 번째 두피에 뽀드락지 같은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요 두피나 얼굴이 조금 뜨겁고 붉은 발진들이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 보면 얼굴도 좀 붉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비듬이나 각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머리카락 빠지는 숫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네 그리고 염증이 심해져서 진물이나 딱지가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 게 생긴다? 네 지금 일곱 개 중에서 몇 개 이상이면 해당되는 건가요? 네 개 정도가 동반된다면 질성 피부염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사실 보면은 질성 피부염이 이런 게 주위에서 보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또 비듬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 네 왜 생기는 걸까요? 질성 피부염은 의외로 흔한 질환인데 보통 40대에서 70대에 걸친 남성들에서 많이 생깁니다 남성? 네 그 이유가 여자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피지선이 많고 과다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음주나 이런 것들로 피지선이 자극되면 피지가 많이 분비되어서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가을이나 겨울에 바람이 많은 환절기에도 주위성 피부염이 많이 악화됩니다 아 그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름이 더 습하니까 네 여름이 더 생길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가을이나 겨울에 생기나 봐요 그 피부에는 유수분 밸런스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지와 수분이 잘 조화를 이어야 피부 보호막이 생성이 되는데 환절기일 때 가을에 찬반을 많이 맞게 되면 피지는 많이 분비되는데 수분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밸런스가 깨져서 피부 보호막이 파괴되면 염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환절기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면 각질을 벗겨주고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탈모하고도 관련이 있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려우니까 계속 끓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게 만성적인 모락염으로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발이 약해지고 모발 탈모가 증가하면서 새로 나는 모발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탈모에도 증가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루성이 밖에 없군요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이 머리 감는 게 되게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특별한 샴푸 같은 게 좀 있나요? 어떻게 좀 일반 샴푸를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특별한 걸 써야 되는 건지 근데 지루성 두피염이 있을 때 말라세지아 같은 진균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을 보통은 샴푸로 간단하게 치료를 하는데요 리조랄 같은 케토코나조를 함유하는 샴푸들이 있죠 그게 이제 약용 샴푸를 사용하는 항진균제잖아요 네네 곰팡이를 잡는 성분이 들어있는 네네 아 그런 샴푸를 쓰면 좋다 네네 그런 샴푸를 쓰는데 이 항진균제 샴푸를 쓸 때는 요령이 있습니다 매일 쓰는 게 아니고요 3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날은 일반 샴푸를 쓰고 그 항진균 샴푸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서 4주 정도 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증상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지루성 두피염의 원인이 이 진균이 아니고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전문가와 상의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비듬도 많고 머리가 떡이 자고 우직하니까 샴푸를 자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이게 뭐 자주 할수록 좋은 건지 아니면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 손이 더럽다고 손을 하루 열 번씩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되게 상하잖아요 그렇죠 건조해지고 근데 이제 두피도 연약한 피부인데 이 머리카락으로 가려지니까 오히려 과도한 샴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빡빡 긁고 아침 저녁으로 그 샴푸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피지는 씻겨 나가겠지만 피부 보악이 무너져서 염증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샴푸는 한 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피지 부분 많을 때는 저녁에 감을 때는 한 번은 가볍게 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샴푸 하는 것 이외에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이건 상식적으로 꼭 지루손 두피음이 없더라도 하시면 좋은데요 그 샴푸 하기 전에 빗질을 가볍게 여러 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피부에 노폐물이나 각질들이 잘 제거가 됩니다 샴푸 할 때 미리 빗질 해놓고서 샴푸를 하세요 아 네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예 그래서 예전에 모발 미인들은 브러쉬를 열심히 하고 샴푸를 하셨죠 이것도 한번 꼭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샴푸를 할 때는 특히 그 야궁 샴푸 우리 쓸 때는 샴푸 거품을 내고 한 3분 정도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 영양 성분이나 약용 성분이 두피에 충분히 스며들 다음에 헹궈내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해라 네 그리고 이거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특히 주무시기 전에 머리를 감고 나서는 머리를 아주 잘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자기 전에 샤워하고 머리를 감으면 깨끗이 말리고 잡니다 네 그래서 이 발에 무좀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무좀균이 번지듯이 지루성 두피염을 유발하는 진균도 수분을 좋아하니까 말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머리에 열이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민간용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현대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자극적인 음식이 있죠 그 매운 음식이나 향료가 많이 매운 자극적인 걸 먹으면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리고 또 뜨거운 음식 그리고 또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열이 많이 나겠네요 열도 많이 나고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표현할 때는 땀도 많이 나고 피지 분비가 많이 되니까 지루성 두피염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당연하게 그 너무 반복된 반신욕이나 사우나 등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죠 열이 많이 나니까 네 지루성 두피염이 심한 분들은 너무 그 사우나나 반신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정보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해서 또 집에서 해와서 잘 안 나오면 병원에 오게 되잖아요 네 병원에서는 이렇게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신 분이 오시면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상태에 따라서 가벼울 때는 아까 말한 그런 약용 샴푸를 먼저 사용하게 하고 샴푸법을 좀 교정해 드립니다 네 조금 증상이 심할 때는 네 그 바르는 약한 스트로이드 연고 아 연고들이요 약용 샴푸를 같이 쓰고 네 또 진균이 심할 때는 네 향 진균제를 먹게도 해드리고 먹게도 하고 네 네 근데 진짜 악성인 경우에는 네 그런 두피 각질제거나 또 피부 보호막 재생 네 그리고 그 영양 공급 등을 같이 하는 두피 관리를 같이 해서 아 두피 관리 네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오늘 지금까지 우리 황재원 원장님께서 우리 그 두피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앞으로도 또 찾아뵙고 우리 팔모나 두피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